파타올마는 걸 위해 깜빡파의 가울링이용 와 대박 와 진짜 좋아 너무 예뻐 이렇게만 봐도 예뻐 엄마 파타야 갈게 네 안녕 뭐해 오빠 응 쌈이 거꾼 가 왜 나 양란아 싸움 지효 엄마 가도 돼? 가도 안돼 가도 안돼 내 엄마 보고싶어 지효 엄마도 지효 보고싶을거야 응 지효 야 아빠 파타야 마셔요 파타야 알라이라 야 아빠 파타야 마이 알라이라 아빠 파타야 마 지효 오늘은 엄마 이모들이랑 가니까 가서 엄마가 맛있는거 사올게 알겠지? 지효 엄마가 사랑해 엄마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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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언니들 사와디카 한 번만 해주세요 사와디카 언니들 사와디카 한 번만 해주세요 사와디카 오늘이 사랑 제가 다시 아라이나 이준 원아카 레고 독파이 동원과 란 아한 거래카 레고 독파이 어디 갔지? 아 베푸니라이브 예이 티저트 라이브라이브 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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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 이준 원아카 예아 하여 아라 아라 pues 나 친절한 신도엄마! 안녕하세요 왜 신도엄마? 신도엄마... 아니야 엄마들 이름... 신도엄마 하면 안돼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같이 찍어야 하는거 아니에요? 좋아좋아좋아 어디서 오셨어요? 아니콘타에 찡찡 아아아아아 오늘 가 тор진 건데요 우리 여행이에요 Pick 10인 걸 저를 많은 5인 걸 저를 그냥 한 그 볼까요? 107년 전 저를 다시 사다 저를 태어나서 나중에 끊지 않고 호나 아름다운 זה가 데 어려운 그 페 가르침 경우도 더 좋은 생각보다 의심은 하락 smiling 한 번 더 더 힘이 승리 진심 사례를 감사드리려고 저녁 아무튼 너무 힘들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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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합니다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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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베이터도 짱이네 우와 엘리베이 짱이다 대박 이거 뭐야 뭐야 어떡해 바다 짱이다 우와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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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자기도 되겠는데 언니 남블라오 비타민 타나이수 워이클르바오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얀히? 롱파라반 얀히? 다행히? 다행히? 무슨 맛이에요 이거? 이 장면은 힐스밴드 가면 바다시 가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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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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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여기서 앉아서 밤을 먹다니 오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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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나이와 오우와 이거 너무 좋아 통체 람블라 시켰죠 언니? 이거 엄청 시켰어 카캠이잖아 카캠 먹을 거야? 아니야 카캠? 그럼 카캠 먹을거야? 어 이거 이거 허이 어 이게 뭐였지? 아니 내가 허이라이 밖에 없데 허이라이 막 수아이마그레 멸어분도 찍어봅시다 그래도 엄마의 잘 먹겠습니다 먹방 시작해볼까요? 잘 먹겠습니다 이게 짠야예요? 너무 작다 저거 볶음 짠글랑글랑글랑 리액션이 우리 아들 같아요 이건 뭐예요? 소스? 오징어튀김 오징어튀김 무턴이래요 잠시 안먹는거예요 지효랑 하도 햇님 달림 이러니까 채우를 올리고 남짐시프도 해야해요 이건 안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되겠다 오 너무 많다 우리 오늘 뭔가 다해봤는데 너무 깜짝 오징어 오징어 호라이 호라이 파프리카 저희라이 파프리카오 저희라이 파프리카오 그리고 이거랑 파프리카오 스파게티에도 진짜 맛있잖아요 전복 전복 이게 얼마예요? 쫄깃쫄깃 똑같아요 언니? 졸깃쫄깃 똑같아요 언니? 졸깃 내장 내장 제가 먹어봤습니다 음 맛있는데요? 이거는 뭐예요 언니? 바삼롯 아니 언니들 언니 하나 먹을래요? 이거 약간 한국 잡채 이거 약간 한국 잡채 아 꿈 어때 오빠 깜짝 오빠 깜짝 기억이 안 나가지고 오빠 깜짝 오빠 깜짝 그래서 지효가 언니를 좋아하는 거예요 정진생이가 똑같아요 오빠 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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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저 먹어보고 싶었어요 닭다리 아니 그럼 이거 이미 지워줄까? 아니 아니 언니 언니 이거 우리 하루 먹을 거 맞죠? 아니 2박 3일 아니야 2박 3일 마음은 2박 3일 1박 3일 2박 3일 Reason 2 그냥 후쿠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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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음 음 엄청 맛있어 엄청 맛있어 음 맛있어 음 그니까 오늘 음 엄청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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